실력과 사랑하는 동네 뭐 살짝.. 맘마..맘마 미니야 나 죽었어 3인 큐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씨 확 그냥 다시 싸우고 있나? 왼쪽 호글 왼쪽 호글 마야 등세형! 미안해 아 미안해 우리 아나위치 저희 계단 쪽에서요 자 자요 걸쳤어 걷 좀 밟고 하나 얘 또 괴롭히고 있네 죽을라고 응 못맞춰 응 못맞춰 응 난 내 무빙을 믿어 땅커 이거나 먹어 딴조씨 일로와 아 딴조씨 개피 아 딴조씨 아 오케오케 아 진짜 걱정이 안된다 아 걱정이 안돼 내가 위도 따고 올게 위도 어딨어 땅마를 몰라 나도 저게 내밀다가지고 나 힐 한방 나 꺼진다 위도필 위도카 아 라인 좀 필요하냐 걔는 호카 등조씨 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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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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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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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지말고 심쑤은 등조씨 개피 오 마이갓 등조씨 힐 받는다 등조씨 등조씨 오케이 호그 돼지님 오 오케 오케 역행 오케 오케 피에스 아 수조 아 오케 오케 막았어 오케 오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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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 어 겐지 겐지 뷰노 누나갑 겐질 받았어 적격했는데 아무것도 해버리기 적격 진짜 혼나 등조씨 또 저기있다 어이 등조씨 일루와 아 진짜 김조씨 일루와 어우 안위험해 안위험해 힐러 닷컷 힐러 닷컷 안위험해 아 위험해 아 위험해 비비비비비비비비 오케 비비비비 구라야 아 씨바 흐흐흐흫 양자 양자택이 안적이야 아 아 죽여 아무 걱정 하지마라 트랙궁 없어 아 끌렸어 죽었어 그걸 끌리네 아 아 냥냥 냥냥 야 펄스 있는데 아무도 안죽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나? 어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면 안 돼 냥냥 냥냥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연지 오마이 갓 tum 연마 달달 어 라인 우리 숄드업 공쌍는데? 뭐여? 데미지 두배 싫어? 라인 나왔어 어제네 오케이 라인은 아주 일용한 부착 먹잇감이죠 바로 이렇게 못살려! 등조씨! 살릴 수 없어! 나의 빨라스뻥다는 야 뭐야 이 겐지 라스칼 그는 대체 그는 대체 내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3인큐 왜 하냐고? 숙제 내줬대 코치님이 숙제 내줬대요? 라스칼을 잡아라? 어디 3인큐 하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 승리시 폭풍으로 이동 아 이거 어떻게든 퍼센테이지 먹어볼라고 나 등조씨 못봐 야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돼지 시키! 아 진짜 라인 필! 라인 등조씨 봐야돼 오케이 겐지게 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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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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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야이 좋아 미안해요 아나님 못 빠졌어 막아줬어야 해 양자 되게 극단적이야 오른쪽 트레이서 돌아와서 오른쪽 트레이서 돌아와서 오른쪽 트레이서 돌아와서 오른쪽 트레이서 여기 있어 퓨! 퓨!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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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트레이컨 일 앞에 줄게 나 등조씨 물러갈게 타입 아 뭐야 이거 어 라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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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꺼냐? 라인필 라인필 나이스 무уч 휘 무궁 휘 트웅 트웅 트웅씨 여기 있을건데 아닌가 트웅씨 여깄나? 트웅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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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웅쇼이 트웅 turns 흠도씨 5대6 잘하시네요 자 이겼으니까 던져야겠다 왓? 아직 안이겼어 ㅇ여서 묵은 양자택이 잊을만 하면 나와 잠꽤가 마칠 때도 있지만 틀일 때도 있다는 걸 양양 양양양양양양양양 이거는 쉬운데 누나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었으세요! 어 왜.. 아니 왜.. 어 내가야.. 어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죽어버릴 것만 같았어.. 어우.. 여러분 하이! 안녕하세요! 야 마르츠 들어온다고? 한조장인 라스칼입니다. 나 바스티온 잘하는데 바스티온 해도 돼요? 크람! 크람! 안돼.. 옴닉새끼 쳐단하자.. 좀 죽여야 돼.. 위도 정도는 괜찮죠? 여러분? 위도우야 뭐.. 근데 여기 한조가 더 좋은데.. 아이고 아파라.. 근데.. 안 보이는데? 손브라.. 어 아까워! 뷔시오브 좋아.. 나이스 뷔시오브 좋아.. 라인님 나 방벽있어요 뒤에 손브라.. 라인부 좋아.. 라인님 비호우고있어요.. 뒤에 손브라도 있어요 라인부 좋아 라인부 좋아.. 아 아니.. 쏠쏠쏠쏠.. 나 좀 살려줄래? 나 좀 살려줄래? 어 트레 얼마나 엄청 잘한다 했더니 알고보니까 라스칼이 아니었네 뭐야 개노잼 개노잼이라니 차마 들어줄 수가 없네 아 너무하네 개꿀잼인데 주술이나 나세요 어이 핵 꿀잼 아님? 진짜 굿딱이 딱이 아! 정면에서 오고 있대 어 디링글 스프레이 트레브 좋아 안돼 트레브 좋아 트레브 좋아 트레븐 좋아 트레브 좋아 트레브 좋아 트레브 좋아 트레브 좋아 트레이에 시동걸리잖아요 그만해 하하핳 히히 여쭤만 합시다 우리 앞에 케어 안되 앞에 케어 안되 랜니 어! 이! 아빠 방글라데스 사람 이거 우드와 아빠 방글라데스 아빠 아빠 방글라데스 아빠 방글라데스 사냥국대 아 야 등조씨 반피 여러분 등조씨 컷 어 밑에 키시 어어 야 제발 제발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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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초월하고싶다 아빠 방글라데스 피해주고 이것도 피해주고 이거는 근데 뺏어야 돼 아빠 방글라데스 아 나 공각이 안나와서 빨리 디발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트랙 공명 아나님 아나님 우리 겐지 궁극기 곧 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외국인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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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겐지 나노 겐지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고고 왜왜왜왜왜왜 아 아 아 순 순 순 순 순 우리 맨이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자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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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뺴으 아니 버헤 어 어! 뭐야! 누군지 본다. 도착 누군지 본다. 아아... 저거 솔직히 스킬 이름 박호장. 저게 어떻게 수호천사야? 말이 안 돼. 이거 3일 한 번 해도 돼요? 3일로 뚫는 거 좋은데. 아니 농담 아님 근데. 쓸 건데? 안 쓰면... 안 쓰면 프로... 프로... 열심히 해야 돼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쓸 거야. 아 나 도와주고 말해. 도와주고 말해. 도와주고 말해. 오른쪽 3층 먹어. 3층 먹어. 이거 안 와 메르시. 야타 이거 붙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게 손브라구 막고. 아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줘. 메르시 공 있어 메르시 공 있어 메르시 공 있어. 우리 팀 메르시 공 있어. 수수하면 쟤 줍 vá아. 대체 부터에 다해서 죽어. 용 서베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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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트레 부주와! 트레! 아나부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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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끗! 오케이! 윈선부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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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월있다! 나! 예예예! 루슈부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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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든조씨 부주와! 아니네? 손브라! 손브라! 트레 부주와! 컷! 나 초월 켰어! 거머! 3일 좋다고! 3층 먹는게 이거만한게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냐타가 캐리한거야! 님 차단! 이건 3일이 캐리한거야! 와아! 칭찬해줘도! 3일이 캐리한거야! 나 진짜 다음반에 님 만나면 던질거야! 진짜 야타는 아무.. 야타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만날수나 있을까? 뭐야 어떻게 제가 아팠지냐? 내가 말했잖아! 가서 딱밤치고 온다! 형아! 예왕! 넷 잘한다! 야타는 왜 저래야! 야타는, 또다니야! ilanav아! 너야! 너야! 마rupt 오잉! 네! 네! 감사합니다.